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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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하신다던데요? 네. 아 저... 저... 저희 시그룹 도토두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펜이 씨라고 오래간부터 기다려주세요. 아유... 10. 10. 10. 10. 10. 10. 11. 오! 왜 그렇게 벌려! 마지막 하나하나 도전해 주겠습니다. 호도 마실게요. 잘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팬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팬입니다.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공주야 너도 이로 와. 형 찍고 나서 찍어. 어제 손friendly 다ñered 합니다. 괜히 불렀네. 아니야. 일단 맞췄게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했어요. 식호하시고 저희 팀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글쓰의 2에요. 이렇게 해서 팬들한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딱 두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식호 잘하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그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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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면 일단 저희가. 여기 계시면. 여기 계시면. 두 번인가? 네. 한 번 하고 두 번.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리네. 너무 떨리네.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오, 손이 떨려. 너무 떨리네. 너무 떨리네. 너무 떨리네. 너무 떨리네. 우리의 동생. 창원으로는 천연 강북. 태안으로 길이 고정하세. 한글자막 by 박진희 반죽 That is great! 너무 떨렸고요. 이렇게 진짜 응원하는 팀에 와서 부장에 와서 이렇게 실제로 선수 하다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신기해요. 너무 떨렸는데 다행히 잘 던진 것 같습니다. 하나가 99년도에 우승됐을 거 같아요. 유엔진 선수에 99원도 있고 해서 올해 99년도를 위해서 빨리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99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좀 던지고 나서는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야구만 재밌겠고 야구 사회인 야구를 한 지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재밌게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이기서 선수단 여러분, 감독님, 고치진들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만큼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올해 매년, 매몰년, 올해오래 멋있는 하나가 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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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